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북한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중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용 일부 시설물을 파괴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소미 기자입니다. 38노스가 지난 6일 북한의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매체는 북한이 지난 5월 둘째 주부터 평안북도 구성시 북쪽 이하리에 있는 미사일 시험장 내 시설물에 대한 파괴 작업을 시작해 지난달 19일에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사출 시험을 하는 동안 미사일을 고정하는 테스트 스탠드가 사라진 겁니다. 이 같은 조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단을 선언한 지 20여일 만에 이릅니다. 38노스의 운영자인 조엘 위트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시설물 파괴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계획 중단에 대한 진지함을 알리기 위한 작은 조치이긴 하나 앞으로 더 큰 조치가 뒤따를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뉴스 선소미입니다.